안녕하세요 고행이 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와 날씨 짱 좋지 바람도 살살 불고 링고 그래 안그래 응 그렇지 링고야 우리 한번씩 다녀올까 자 가자 여기가 이제 또 못 놓을 것 같아 여기도 공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랬어 우리 한번씩 가자 빨리 가자고 빨리 가 가자 출발 옳지 링고도 온다 옳지 어때 나오니까 오늘은 어땠어 링고 바람도 살살 불고 높이 올라가기 좋지 재밌어 안 재밌어 오늘 날씨도 안 덥고 날씨가 너무 좋다 아빠도 이제 연애를 해야되는데 이런 날씨에 너희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저거 뭐지 여기 못가 매인거 같은데 저기 매가 앉았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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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야 놀랬어 링고 놀랬어 놀랬어 바보야 응 응 응가 있어 민고 응가 있어 민고 자 한번씩 더 가자 다녀오자 가자 출발 날기 싫어가지고 아주 민고 일로와 민고 신났네 오늘 그래 그래 안 그래 민고는 힘들어 민고야 어디가 아 쟤 또 길 잃으면 답 없는데 민고가 어디 갔을까 까치가 오는것 보니까 저기 있는데 내려와 내려와 왜 거기 가 있어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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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야지 야 민고 일로와 아 쟤 또 어디가 아 쟤 또 어디가 아 쟤 또 어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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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민고야 민고 민고 안 보ician 괴롭다 인고야 인고 맞다 인고 안 보여 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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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고야 민고 아니야 민고 민고야 민고 아, 한 타야 돼 민고야 민고 민고야 민고 민고야 민고야 뭐라고? 어디야? 민고! 어디야? 너 왜 거기 있어? 빨리 와, 잠 먹자. 잘 짓는데, 아빠? 잘 짓는데, 빨리 와, 가자. 빨리 와.